이 언니가 이거 돌려봐! 맞아, 유언이가 공룡 좋아해 응 공룡 돌아다! 이 언니! 효과! 이거다! 응 공룡 여기에 많지? 아우 응, 유언이가 맨날 그렇게 보여줘, 유언이가? 유언이가 공룡 좋아해? 이거! 응 응 태호야, 태호야 응? 춤 춰봐 태호, 갑자기 그걸 공룡 공부해? 응 이거 보고 싶었어? 응 그래 공룡 공룡 내 본인들 엄마 이 거야! 응, 동물 갖고 왔어? 응, 갖고 왔어! 동물 어떤 거 보려고 갖고 왔어, 태호? 응? 동물 어떤 거 좋아해, 태호? 늑대! 늑대 알아, 태호? 늑대! 어, 늑대 아는구나! 태호가 공고 진짜야! 늑대 알아! 늑대 아는? 응! 가봐! 응! 하지! 노래 불러봐! 너구리! 응, 너구리!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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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어딨지? 응, 찾아줄게 다람쥐 어딨나?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를 한 번 넘으려 농장 동물이 아닌데? 여기! 여기 있다 다람쥐! 여기 있다 다람쥐! 응, 다람쥐 좋아? 다람쥐! 도토리! 도토리! 응, 도토리 먹어! 도토리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 입으로 그렇게 먹지? 이렇게! 눈! 눈으로 먹어? 아닌데? 다람쥐 입으로 먹는데? 응 또 뒤에 뭐 있어? 태호야, 뱀이다! 태호, 뱀은 안 좋아? 오! 뱀다! 뱀! 뱀 좋아? 우와, 뱀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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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만져봤어, 동물원에서! 다람쥐다! 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구리! 너구리! 낙타, 잠깐만! 이거 뭐야? 길이 되게 커! 오, 길이는 되게 커! 길이는 되게 크지? 쭉쭉 크지? 쭉쭉쭉 해보자! 응, 쭉쭉 해보자! 그랬어? 그렇게 하면 키 큰다고? 태호, 얜 누구야? 태호, 얜 누구야? 차 안 Vu itsanta